아휴, 비니 애는 왜 갑자기 한국에 와서 남 소개팅하는 거를 깽판을 치고 그래? 거참,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오늘 기분 짱은 좋다 승철이가 나한테 좋다고 했다 승철이가 이제 너 좋대? 응 진아는? 승철이 진아랑 싸웠어? 그래서 싫대, 내가 좋대 죽대 없는 놈 응? 할머니 뭐라고 했어? 아니야, 우리 하은이 좋겠다고 먹어요, 호떡 그쪽 먹으라고 남겨놨어요 하, 진짜 아니 무슨 호떡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? 아, 먹고 싶다면서요 뭐, 사온 성이가 괘씸해서 먹어줄게요 맛있긴 하네 솔직히 말해봐요 아까 진짜 왜 그랬어요? 얘기했잖아요, 구제해 준 거라고 이유가 그게 다예요?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? 네? 아니, 그런 거 아니면 왜 소개팅 자리까지 와가지고 들어갈래요? 피곤하네 하지만 아직 내 마음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호떡 먹고 싶다면서요 자요 얼른 먹어요 식으면 맛없어요 나 진짜 뭐 하자는 거냐